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스크 좀 못 찾았어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원래 거꾸로요. 이거 본 거 알았어요. 이거 본 거 아니야? 난 알고 있어. 난 되게 알고 있었어. 엄청 알고 있었어. 되게 되게 알고 있었어. 사모님이랑 다빈이한테 끔찍한 일이 생긴다고요. 제발 제 얘기 좀 들으세요. 아니, 영어 한 다음에 당신 들어가 있어. 당신 들어가 있어. 사모님이랑 다빈이한테 끔찍한 일이 생긴다고요. 제발 제 얘기 좀 들으세요. 당신 들어가라고? 저는 당신 혼자 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. 지금. 얘 래퍼야? 그치만 래퍼는 진실 경우를 분실하게 나중에 왔어요. 아, 본다. 진실 경우를 분실하게 진실하는 사람은 안 돼. 김지로는 자기 아이가 진실 때문에 있어요. 그래서 김지로는 지금 가빈이 납치할 계획은 있어요. 시간이 얼마 없어요. 김지로는 이런 것도 한 분이세요. 김지로 씨 뿐이에요. 갖고 오세요. 하하하. 잘 만들어버린다고요. ildo. 인도 상관없어요. 하얀 타 bulisphil. 시키. 네, 고맙다. 여기서 일스킬. 김서진 씨, 했다. 김서진 씨! 안전 걸었죠. 정말 김지로 날아봐. 김지로가 자동인이 날아봐. 자동인이 고개해서. 불충격으로 안 해드리도록 해드린다. 무슨 무슨 소리야? 여보. 아, 당신. 당신 들어가 있어. 어, 당신 들어가 있어. 사부님이랑 바비니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해주셔서 사발체 애기 좀 못해요. 당신 들어가라 해도. 가리. 형. 회사에서는.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제발. 제발 김진호 만나보세요. 김진호가 바비니 유폐하고 그 충격으로 안 해드리도록 유폐된다고요. 전부터 자꾸 무슨 헛소리야. 제발. 내가 지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. 김진호 한번 만나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?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세요. 심심하면. 친하지만, 하늘을 당하는 것. 저런 것은. 아멘. 爷.